오장육부와 인간의 성격과 질병 간장과 담낭이 약하면 화내기를 잘하고 심장과 소장이 약하면 명치 밑이 아프고 소화가 안되고 웃기를 잘합니다. 비장과 위장이 약하면 생각이 많아 잠을 잘 못자고 공상과 망상 등이 심합니다. 폐와 대장이 약하면 비관적이며 동정심이 많습니다. 신장과 방광이 약하면 겁이 많은 겁쟁이가 되고 심포와 삼초가 약하면 불안과 초조 예민하며 우울증이 잘 생깁니다. 간과 담이 약하면 고관절과 족관절이 아프고 심장과 소장이 나쁘면 주관절이 아픕니다. 비장과 위장이 약하면 무릎관절이 약하고 폐와 대장이 약하면 손목관절이 약합니다. 신장과 방광경이 약하면 발목관절이 아프고 심포경과 삼초경이 약하면 손가락관절과 어깨관절 및 관절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장과 담은 목으로 기운을 전하고 심장과 소장은 얼굴로 기운이 나타나며 비장과 위장은 몸통으로 나타나고 폐와 대장은 가슴으로 심장과 방광은 허리 아래로 나타납니다. 심포와 삼초의 기운은 전신에 나타납니다. 한숨을 쉬는 것은 간과 담의 힘이 빠진 것이고 딸꾹질을 하는 것은 위가 차고 폐에 열이 있다는 것이며 딸꾹질을 하는 것은 심장과 소장의 정기부족입니다. 트림은 비장과 위장의 허로증이며 재채기는 폐와 대장의 허로증이며 하품을 하는 것은 신장과 방광의 허로증상입니다. 심포와 삼초부가 허하면 진저리를 칩니다. 간의 사기는 왼쪽 갈비뼈 아래에 쌓이고 심장의 사기는 명치와 팔꿈치 안쪽인 소해열에 쌓입니다. 비장의 사기는 허벅지 안쪽에 쌓이고 폐의 사기는 팔꿈치 바깥쪽인 곱지혈에 쌓입니다. 신장의 사기는 위중에 쌓이며 심포의 사기는 단중에 쌓입니다. 간은 혈액을 행혈시키며 심장은 혈액을 생혈시킵니다. 폐는 기를 행기 즉 운행시키며 심장은 기를 생기시킵니다. 비장은 기를 운행시킵니다. 2019년 6월 29일 운행시킵니다. 간은 혈액을 행동시킵니다. 간은 혈액을 행동시킵니다. 간은 혈액을 행동시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